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누구죠? 아이고, 뚜비 나갔다. 이게 누구죠? 뚜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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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비, 뚜비. 안녕하세요. 우리 트와이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참 들어가자. 한참 들어가자. 오, 대박이다. 오, 대박이다. 구름아, 들어와. 이리 와, 이리 와. 왜 모모한테 그랬을까? 왜 모모한테 그랬을까? 왜 모모한테 그랬을까? 아이고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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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형님, 형님, 형님. 막아야 돼, 형님. 막아, 막아. 이거 뭐가 있나 봐. 이거 뭐가 있나 봐. 이거 뭐가 있나 봐. 이거 뭐가 있나 봐. 뭐야. 오, 신나다. 내가 뭐 했나? 오, 신나다. 내가 뭐 했나? 나한테 와. 계속 나. 오이구, 이놈. 모모님, 괜찮아요? 어이구.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입막에 하고 있어가지고. 뚜비, 뚜비, 그름. 자, 이쪽으로 가자. 앉자, 우리 앉자. 네, 네. 궁금한 게 있으면. 아, 얘 왜 나를 이렇게 째려보지. 완전 째려봐. 지금 도담이죠? 형님 옆에 있는 애가 도담이. 네? 뚜비, 기다려. 네, 도담이. 뭐 갑자기 울 것 같은 느낌이다. 도담아. 왜? 왜? 뚜비, 앉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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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히 무슨 예민할 만한 사건 같은 건 없었어요? 그렇지. 누구지? 어우, 질문 좋다. 딱히 그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은데. 어릴 때는 되게 순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심해지더라고요. 요즘에 최고 피크를 이루고 있네? 네, 요즘에 지금. 요즘에 최고로? 네. 피크가 뭐예요, 형님? 피크가. 성숙인이라고 물어보셔 그러면. 여기서 지금 조용하거든요. 진정이 돼가지고. 한 사람이 일어나면. 네. 또 뭔가 또 뭔가 난리가 나겠죠? 그죠? 네. 그럼 제가 한번 일어나볼게요. 얘들이 어떻게 하는가. 네, 좋아요, 형님. 조심하세요, 형님. 저한테 올까 봐 무서운데요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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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쟤네들이 보니까 한번 한 놈이 시작하면 집단으로 확 터지거든요. 저한테 올까 봐 무서운데요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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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 whi3 맞는데, 제일 두려워서 죽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언니하고 동생 보호자님 두 분 다 방에 들어가시고 저 친구들 형태를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보호자 두 분이 방에 한번 들어가세요 지금 그냥 애들 놔두고요? 네 두고 애들 보호자가 없을 때도 이러는가 그 상태를 한번 보게 어휴 근데 조금 형님이요 근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어디를 보고 지져요 뚜비가? 저희를 보고 지져요 나를 보고 도담이는 어디로 갔어요? 도담이는 보호자분들은 방 앞으로 갔어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도담이하고 구름이는 보호자를 찾아가는데 지금 뚜비 같은 경우에는 집고만 있는 거죠? 네 네 안 갔습니다 안 가요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근데 케이지에서 잘 안 나오네요? 오히려 겁이 많아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형님이 잠깐 일어났다가만 앉아보실까요? 나가요? 나가요? 네 뭐 뭐가 할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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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없어요 네 아 그렇군요 아이구 아이구 조심하세요 아이구 에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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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보호자님 나오셔야 되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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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자면 나오세요 보호자면 나오세요 뚜비 뚜비 고이 완전히 이렇게 이거 이게 없잖아 와 우리 형님 만세다 우리 형님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이거 이게 없잖아 멋있었어요